비주얼에서 오신 여성분입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요즘 인기 상승에 있는 진주 바닥에서 휩쓸고 있는 분이신데 가수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애나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물새우는 강나루에 백노래도 구슬프다 달빛어린 족산루에 태음소리에 절후나 한소린 슬픔 속에 쌍가락지 기어안고 강물은 강물에 흘러가는 물결 속에 아 꽃다운 청춘아 방고충들 꽃 피웠네 물안개로 피어나는 너의 모습 찬연하다 별빛 어린 족산루에 칼하금도에 절후나 진주라 양청절 오랜 세월 기억되어 오늘도 해 달 푸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아 꽃다운 청춘아 가수님을 불러본다 가수님을 불러본다 한소린 슬픔 속에 쌍가락지 기어안고 강물은 강물에 흘러가는 물결 속에 아 꽃다운 청춘아 만고 충전고 피곤해